안녕하세요. 여리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매그넘 미니 그리고 끌레 도르 커피맛 딸기맛 초코맛 그리고 크림치즈맛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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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lvador 아이스크림 incidentally 아이스크림 모려 Edge 마시멜로디 소스 시원한 느낌 세척하니 고구마 아멘 칠리에 오리지널 그리고 또 뱅뱅이 맛있게 잘라요 뱅뱅이 기름을 부르러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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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매운 양념이 너무 매워요 뱅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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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한입의 셔프 그러면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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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번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정말 쇠가슬리 쇠가슬리 삼겹살을 Medicare 바삭바삭바삭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